시놉시스랑 이해대본 복사했습니다. 민문한테 얘기해서 정은진한테 보내라고 해요. 회장님한테도. 그리고 사무실에서도 미리 읽어보라고 하고. 네, 알겠습니다. 이거 뭐 하자는 거야? 이걸로 드라마를 만들어? 너 미친 거 아니야? 나도 이제 봤어요. 이제 봤다고? 계약 전에 신호부를 봤어야지. 어떻게 이걸? 오버하지 마! 드라마는 그냥 드라마일 뿐이에요. 이건 우리 얘기야! 조용히 안 해? 누가 드라마 어쩌려고. 당신은 누구한테 우리 얘기한 적 없지? 미쳤어요, 내가? 그런데 어떡해. 당장 취소해. 취소 안 하면 정인한테 문 닫게 할 거야. 나감 녹이고 뭐고 당장 불러 계약해지! 이... 아... 아... 어찌야 나와. 엄마, 이거 대박이야. 너무 좋아. 우리 시청률 20%는 그냥 나올 것 같아. 끊어. 엄마, 박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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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